아무리 봐도 똥게이밍 케이블맨즈 빅점프 똥굴남자 큰 도약 WD WASD JHAU 오케이 확인 확인 붙잡힌 원신 세계임 흠 흠 모두들 큰일이다 왜 그러래 형제 야만인들이 형제를 습격해서 납치해갔어 뭐라고 이대로 써있을 순 없지 왜 그러래 구하러 가야해 산 너머의 설원의 동굴로 끌려간 것 같아 다섯 명만으로 야만인들을 무찌를 수 있을지 형제들 일부는 아직 남아있을 거야 구출한다면 힘이 되어주겠군 흠 흠 흠야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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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 점프가 되네? 그리고 밟으니까 납작해진다. 가죽 갑옷. 대시가 있다고요? 어떻게 하는 거지? 야만인 왜 이렇게 세냐? 질주 H 제가 이거 그냥 다 바꾸면 안될까? 질주 번개 공격 질주 카메라 전환 확인 게임체계 흠 흠 흠 흠 흠 잠깐만 이거 점프 길이가 안되는거 같은데? 아 대시 아 잠깐만 야 흠 흠 흠 토 토 토 토 토 흠 야 악 조작감 개꿀인데? 가속도가 천천히 올라가지구 으아아아 게임오버 진짜 개똥땅겜인데? 야 스키왓 그냥 얍 얍 얍 이씨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누가 이런거 만들었어? 흠 흠 바죽갑옷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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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흠 가속도를 못받아서 넘어가기가 힘들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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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흠 얍 얍 흠 흠 흠 오 우주보내버리고싶자 파워저펫 저기 가까이 있습니다 5초 뒤 다시 오세요 노을진주원 bgm 나름 괜찮은데 점프한다 진단 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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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위에 못 올라가네 두명 못 구했어 이거 다 못 구해도 스테이지는 넘어가지네 근데 이제 많이 구해야 많이 구하면 내 목숨이 많아지는거겠지? 아씨 개불편하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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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쎅 으악 으악 으이씨 강행 돌파다 다 꺼져 다 꺼져 쫄지마 으악 으악 소잘값 졸려버려 흠 흠 흠 흠 흠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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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우 으어 아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벤 가속도 아 이게 가속도를 너묠 천천히 받아서 각이 잘 안나온다 하시 하시 으악 박밀 으아하하 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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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한방에 안주네 흠 나 이거 못쓰나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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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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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무한 공포 쓰려고 그러네 흠 흠 흠 흠 흠 으아 으아 으으 소랭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우야 흠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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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아 가만히 서있으면 되는구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뭐야 이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티백인 가능 흠 으윽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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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오지마 오시오 오지마 오지요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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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흠 흠 자식들 흠 흠 쟤네들 어떻게 보지? 흠 흠 흠 흠 흠 와시 진짜 테크닉이 많이 필요하네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죽는다 피가 얼마야? 이거 벽 머리 박고 떨어질 것 같은데? 아니 어떻게 피했어? 저거? 우와! 개센데? 니가 와 하면 되나? 흠! 흠! 약 약! 흠! 약 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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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개 백득! 으아악! 디즐버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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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! 약! 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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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십 데미지 뭔데? 흠! 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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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 소리 겁나 비장해 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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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거 스펠런키에서도 그 스펠런키의 그 눈에서 빛, 손은 그 내발를빛은 걔도 비슷한 소리내지 않나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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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걔도 이런 소리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떡하지? 좋은 방법이 없을까? 양쪽에서 들어와서 너무 어려움 납작해졌고 야야야 흠 노을진산 야 여기 맵 개 더럽다 흠 흠 얍 흠 얍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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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흠 흠 흠 흠 야 흠 흠 으악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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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소 흠 흠 흠 흠 흠 그냥 벽 넘어가는 게 제일 낫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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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작빵 구덱이라서 으아악 와 개잘하네요 흠 흠 흠 흠 이 야단이 싹고수 약 약 약 약 약 흠 약 약 약 약 오 흠 흠 고급기술 약 약 약 흠 흠 흠 흠 원시 고대 고층 빌딩 흠 아 이게 밑이 안보이니까 밑에 저지형인줄 몰랐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카메라 조정 버튼이 있긴 했다 그냥 상중하 3단계로 되네 그냥 도장감이 졸려 쓰레기라서 어려운데 아이씨 대기샷 미쳤네 꼭 속게 빨라 아드레날린 저글이 보다 빠르다 흠 얍 흠 아 제발 아 제발 이제 두대 떠맞으면 죽겠는데 피 1 아 흠 한 목숨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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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어렵네 이거 소장 안되나? 흠 흠 흠 흠 흠 흠 어떻게 돌아가 이거 어떻게 뒤로 나가지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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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 우주보낼수있네 한 명 우주보냈는데 타이밍 맞추기. 개어렵네 에 안되겠다. 너무 어렵다. 재민이 어? 뭐야? 뭐잉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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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윽 벽도 을 걸렸지. 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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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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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... 흰! 흰! 저 계속 번개 먹고 가는게 더 쉬울까? 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뒷부분은 개어렵던데 그래도 이번에는 한 번에 맞다 안 잡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우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얘 위에서 똑같이 따라와가지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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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넘어가요? 흠 흠 흠 흠 흠 흠 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춤! 약! 야! 야! 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흠! 이걸로 zasgga dur. 흠! 약! 흠! 약! 끈! 약! 약!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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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! 뭐야?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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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이템 있었을 것 같다 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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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! 흠! 약! 흠! 약! 흠! 약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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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! 약! 약! 흠! 흠! 약! 흠! 약! 약!chas! 약! 약! 찝! 주윽 이걸 죽네 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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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얼스탕이 없이 죽었대 흠! 흠! 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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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! 현 probably 덧고 물약으로 벽 점프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번개는 어떻게 먹는 거야? 효과음 겁나 찰짐 점프 캐치 개잘하네 저거 어떻게 어떻게 비해야 되지? 흠! 아 스테이지 디자인이 거짓하네 띠용 아 저 밑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저것도 너무 어렵다 아 너무 어렵다 잠깐만 조작감이 더 구려 와 장난 아닌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근데 맵 길이 보니까 제가 거의 마지막이든 아이씨 어떻게 이렇게 죽냐 저 위에 아이템이 좋을 것 같은데 쟋 야 야 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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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КА 휨 퐁 앗! 흠! 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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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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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아주 개같애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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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거 밑으로 가는 거 진짜 어렵네 4대 맞으면 뒤져 미치겠네 이거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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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밑으로 가기 너무 어려운데 야! 어 없어도 돼요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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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颵! 아딘! 아... 아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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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조작가만 좋은 플랫포머가 어디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가? 박밀맨 그냥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박밀맨 와아 관성기가 막히네 아씨 아 장난 아씨 점프 개 어려워 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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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올라온 유튜브 영상이영? 초보자를 위한 슬더스 개거지같은 게임 뒤져 임마 뒤지라고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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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저거 낚시 아냐 밑에 있는거? 저거 낚시 아냐 밑에 있는거? 오우야 오우야 맨 famously 못올라가는데 이거 야올라와 올라와봐 갱? 갱이 이렇게 되네 뭐야 뭐지?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요? 흠 흠 흥 흥 흠 흥 흠 흠 약 약 약 약 흠 흠 약 이 밑 보물 있다 우와 잠깐만 흠 흠 흠 흠 야옹 아이 미친 미친 하 미쳤냐고 다 왔는데 와 다가서 죽었네 이걸 약 흠 오우야만 흠 약 약 약 흠 흠 흠 흠 흠 흠 굿 흠 약 흠 갑옷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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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흠 야옥 야옿 와아아아아오ivid 이솋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보무 흠 약 흠 director 번개로 깨지 않을까요? 번개로 깨라고 만들어놓은 것 같기나. 오우야 맨. 흐흥. 나오셈. 뜨아악. 미쳤냐고. 암살 실패. 흠흠흠. 흠. 야. 야. 흠. 야. 흠. 야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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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으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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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무시하고 갈걸. 흠. 흠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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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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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헥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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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박해야잖아. 야. 흠. 시체가 길을 알려줬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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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이 미친 게임에 광고를 걸어. 야. 흠. 야. 흠. 흠. 근데 솔직히 좀 걸고 싶기는. 흠. 흠. 아악.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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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얼마면 돼 광고 아 이거 어떻게 넣어? 으어어어어어어어어 벽타기 하는 건가? 아니네 그냥 되네 흠 흠 흠 흠 흠 죽는다 흠 되게 오래 버티네 가보신 흠 흠 흠 흠 아아 이걸 못 올라갔네 스읍 위에서 애들 떨어져가지고 너무 급했다 아이씨 아이씨 아 아이씨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개어려운데 진짜 으아아앗 뜨으으으 으흐흐 으아아아 개빡쎄 진짜 PGM 좋은데? 틀어놓고 싶은데? 님 대기하지 마셈 맨 오겐 뭐지? 신외도행이야? 으아아아아아 뭐야 땡 노을설원 얘도 이제 뚜베이키고 있다 그정도로 날 잡을 수 없다 아야 녹색 팬티가 점프를 못하는 덴가? 뭐야 이거 흠 흠 흠 얍 토 토 히압 토 토 흠 흠 흠 앟 세상에 이 정도면 죽고 리트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목숨 높고 이게 오래 달리면 더 멀리 갈 수 있구나 이거 스피드로 낼 수 있겠다 토 히압 이게 오래 달리면 토 토 토 도 토 토 토 흠 흠 흠 안돼 잠깐만 흠 흠 흠 흠 오케이 알겠어 완벽히 이해했어 일단 첫번째 부분 배치기로 잡고 두번째 부분 그냥 달리면 피해지고 두번째 부분 그냥 달리면 피해지고 한번 뛰어넘고 끝에서? 점프 점프 미친캠 흠 흠 뭐야 깨시방팬 오우야 2단 점프한다 뭐야 이거 낚시맵이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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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야시 bless 시 흈 아 이거 불안한데? 나 진짜 개불안한데? 모르면 죽어야지 죽을 걸 알면서도 피할 수가 없어 저거 반동받아서 날아가는 건가? 거리가 안만 봐도 모자란데? 와 어렵다 오우야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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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틀렸어 와 이거는 와 잠깐만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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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차려 오우야 야 무빙 무빙 무빙무빙무빙무빙 무빙무빙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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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무빙무빙무빙 어떻게 이거 이거 잠깐만 일단 다 죽이고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이씨 미진 너무 어렵잖아요 오우야 오우야 소랴 소랴 어휴 여기지 와 개 어렵다 잠깐만 너무 어려운데 왜 갑자기 날이 녹아 떡상해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태용 지금까지랑 차원이 다른데 아 미친놈 아 아이씨 또 속았다 아이씨 아이씨 저 깨쉽 방패벳 날라오는 거 아이씨 저 깨쉽 방패벳 날라오는 거 개판이네 됐다 저장했다 저장했으면 되지 와 아씨 여기도 맵 어려운데 아니 저각부에서 가시가 젤리야 와 어렵다 아 이런 미친 다 꺼져 다 꺼져 다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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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야 야 야 야 흠 야 흠 저거 꼭 구해야 돼 13명이나 했다고? 애가 마지막인가? 아 13명의 원신 아 13명의 원신 아 아씨 시작부터 맵매 야 야 야 야 야 야 흠 흠 야 야 야 아니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걔네는 왜 깨시에서 뛰어다녀? 깨시 판정이 스펠런키 판정인가? 아 이런 어어어랄래? 어어어어랄? 진짜 코어케한테 조정감 쟤 쳐다보는거 봐 아니 난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런 표정인데 거짓 같은게 거짓 같은게 님 님 쟤네들은 왜 안질려요 와 개어렵네 난이도 떡상하네 와 저작관 미치겠네 쉬움인데 나이가 왜이래 으어어어어어어 흠 흠 흠 똑같은데 스스로 야 야 야 야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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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야 소리야 오우야 소리야 야 오우야 오우야 흠 흠 흠 흠 흠 야 소리야 오우야 와 엄청 밀려나네 안 떨어질줄 알았는데 야 시체로 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요렇게 밟으면 되는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개어려운데? 저장도 없어. 심지어 저기까지. 개고수인데 쟤들? 저기 건너가는 것도 어렵다. 뭐야? 아 나도 짜부대? 처음 알았네. 어차피 저장 없는데 영 목숨이어도 상관없지. 아 이거 너무 거졌다. 이이이이이 이렇게 어울릴 줄 몰랐다. 저건 어떻게 파헤를 해야되지? 증신 못 차렸네 그럼 그럼 또 자막을 뵙겠습니다. 으윽 그냥 바로 점프하는게 그 다음에 제일 나을까? 최신 버전인가? 여기 지나가는거 너무 거세웠다 와우 와아아아악!!! 와 너무한다 맵이 너무 길다 훗 wilt 후رو으으으으읏 천천히하자 하나씩 몰아서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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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방 flavour raised Vä 외국 구원 오! 다음 안돼ㅜㅜㅜㅜㅜㅜㅜ 아 쟤넨 왜 안되냐 저거 어떻게 피하지 근데? 아이씨 안돼 저거 어떻게 피하지 흐흫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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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와아.. 이런 가속도 진짜 그각이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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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! 소리야! 흠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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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야! 야! 야! 헉! 와! 흠! 야! 흠! 야! 흠! 야! 저희 갔다가 여기로 못 넘어올 것 같은데... 가속도 모자라서 그냥 걔 빨리 가야할 것 같은데? 아이씨 삑살이 났다 조짐 진퇴의 양난인데? 아이씨 게임 비겁사괴하네 으악 개같은 채우기 흠 옆에 흠 흠 소리랑 으악 흠 아울라 으하 흠 소울야 으음 흠! 소리야! 소리야! 으악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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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! 안돼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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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흠! 흠! 자 빠르게 두번 점프 흠! 야! 됐다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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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씨.. 맵! 개 거지가네! 맵 거지가네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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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씨! 소리야! 흠! 안 보이는 맵에 내게... 거짓같이 만들어놨네 오지마 나이츠 쟤도 무섭다 하하하하 맵 설계 완벽하게 당했다 야 미친 설계 띵용 흠 소박지 죽어 흥 아아 미치겠네 흠 흠 흠 흠 그대 13명은 어디있는거야 다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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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빠르게 갈수있지않을까 갑자기 빨리 가고싶었으면 흠 흠 흠 흠 흠 흠 야 야 이건 아니지 흠 흠 야 흠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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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 야 야 야 으어어어어어어어 오우알라 와아아아 뒤로 갈걸 근데 뒤로 가는 것도 어렵잖아 죽으면 키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야 kurak 흠 약 약 k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똥똥똥 저 찔리는건 뭐 진짜 개워렵다 게임 여기 아니었지 여기 아니었지 다행이다 진짜 위험했는데 빨개 됐다 아이씨 개알비다 진짜 다행이다 에이 아 우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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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보스전이라도 하나 우와 미친 진짜 보스전이네 개 빠른데 흠 흠 흠 쟤 낙사 못시키나 약 약 약 어 수고 흠 흠 한방컷 어 접생 뭐야 흠 야 엔딩 에러났어 흠 야 이거 의도한거 아니지 겁나 의도한거 같은데 흠 의도된 것입니다 흠 데링 유 흠 새로운 세상으로 형제들 와줘서 고마워 모두들 알다시피 우린 쉴 틈이 없었어 우리에게 필요한건 새로운 세상 그냥 먼저 내가 길을 개척해야해 내가 죽더라도 누군가가 계속해서 길을 열어줬으면 해 죽으면 내가 이어받을게 죽지마 살아서 다시 만나자고 살아서 다시 만나자고 형제들이 잡혀있어 흠 아니 대사는 왜 이렇게 정상적임 흠 흠 대사만 들으면 전혀 이상할 게임이 아닌데 흠 흠 아니 좀 이상이네 흠 흠 비잼도 정상적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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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. 저거 어떻게 먹어.. 밟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? . ? . . . 세상에 세상에 아 개아프네 쟤 깨지도 있어 흠흠흠흠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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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ett거리 흠. 흠, 야. 흠. 흠, 야. 흠. 이야. 흠. quar아악 흠. 흠흠. 흠! 하핫하 바닥에 뭐 있을까... 의심하고 있었어... 을 흠! 약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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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! 야 crit.. 약! 약! 야... 왜 안되... 야... 약! 약! 흠! 약! 흠! 흠! 약! 약! 흠! 약! 흐어어어어!!!! 여기도 올라가기기 힘드네... 칼 타이밍이어야 올라갈 수 있는... 흠! 흠! 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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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밖의 번개 쩔었다 여기도 달리기 맵이네 낫다 아씨 뭐야 다 꺼져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아니 밟지마 거짓 같아 야 그걸 딱 밟네 낫다 개꿀자리 아 얌마 하아 진짜 개트롤샥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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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야 오야 흠 흠 흠 하이 웨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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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드디어 넘어왔다 와아 이게 피를 딱 갖겼으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왜 안 부서져 저거 흠 흠 가속도 붙이면 부술 수 있는거 아니였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너 어떻게 넘어가 흠 흰 흠 야야야야야야야 야 하아 흠 흠 흠 흠 흠 흥 tease 흠 웃음 다 구하면 방분도 쳐주네 야 뭐하냐 이들 아이씨 때리지마 개합셔바네 진짜 와 팀플 죽인다 흠 흠 야 야 흠 야 흠 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개 잘 싸우는데 애들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흨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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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며서 오자 흠 흠 흠 야! 흠! 야! 오우야! 소리야! 소리야! 야! 흠! 야! 야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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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야! 야! 흠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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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살았는데 거지같은 조작함 야아악 흠 야 흠 야 야 야 야 야 하아 개임들어 진짜 야 야 흠 야 야 야 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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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벽전 왜케어랬냐 흠 흠 흠 흠 다 꺼져 흠 흠 흠 그냥 간다 흠 흠 흠 그냥 갈 수가 없어 아니야 할 수 있어 점프로 피해 여기가 아니었어 다음 칸이었구나 저기 번개 있는 거 생각해보니까 나 번개가 보이네 번개 한 곳 번개 한 대 할래? 점프 컷 개박실하네 점프 컷 개박실하네 이건 죽는다 피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내려와서 하나씩 잡고 와서 도저히 안되겠다 두 대나마자 한대 P.E 도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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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번개가 여기인가? 도저히 pushing 그런데 왜 맵 단 끝나고 번개 주의야 별빛 최대 소환 야 흠 야 흠 히야 이것도 달리기 그렇게 만들면 야 야 흠 토 토 토 토 토 토 와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아니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번개만 좀 볼래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무슨 무빙을 해야 피할 수 있지? 흠 흠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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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마니니 무기 쓰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야 야 휴 으악 갈색 패티 야 달리면 지나가지지 않을까? 흠... 흠... 그런 거 없다 아 하아 자 이건 스펠런키도 되는건데 하씨 사연벙 거짓이네 채찍으로 때리고싶다 야 흠 흠 야 흠 흠 흠 저기 어떻게 지나가 안돼 빨리 나가야 돼 음 납작해졌군 점프컨 개사라면 바로 갈 수 있겠는데 하지만 개 못했지 천천히 가자 기가 막힌다 진짜 넌 못 지나간다 흠 흠 흠 흠 야 흠 야 흠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실패했다 그냥 달리면 되겠지 이 생각에서 흠 흠 흠 야 야 야 야 야 이 게임 언제 나온 게임이지 야 야 야 앟 개어 개 힘들어 가속도 받는 거 진짜 힘들다 좋네 흠흠 흠 흠 흠 흠 흠 도망가니아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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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윽 BGM은 왜 이렇게 평화로운데? 명랑한 비즈 개거지같은 게임 이스라엑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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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야 야 흠 약 흠 흠 약 흠 약 약 저기 야만이나 그냥 가주면 안되겠니? 약 흠 약 약 약 약 약 모기 못잡았다 흠 흠 약 흠 약 흠 흠 흠 약 약 흠 약 약 약 흠 약 약 약 약 약 약 흠 데미집네 엥? 아 모기잡다가 씨 모기도 놓쳤었는데 아 끌낫다 뭐기 때문에 약 한 목숨 밖에 없어 흠 흠 흠 흠 흠 약 약 약 약 약 흠 흠 흠 흠 개졸리는데? 밑에 딱 보니까 아이템이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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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이 때문에 집중력 떨어진다 큰일 났다 흠 흠 소랭 흠 흠 흠 흠 흠 흠 저거는 이 두 번 점프하는거는 넘치면 안되고 으아 아 피어매 히힝 꺼져 끝없는 대소원 흠 대소원의 막 하하 장난 아씨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애슘 야 흠 흠 야 야 흠 으아 미친 저 먼 거리에 어떻게 넘어가 엥? 서프 거리가 안되는데 가속 받아와 예약했는데 흠 흠 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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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cidental 잠깐만, 모기! 어디 있는 거야? 흠! 저 있다. 분명히 모기가 있었는데, 다 어디 가는 걸까? 아니, 진짜. 리얼로. 모기는 왜 눈앞에서 사라질까? 왜냐면 무빙을 못하는 모기는 다 죽었기 때문이죠. 토마토 주스를 몸에 바를 거야. 그냥 물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? 납작해졌다. 다 잡고 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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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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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거지같은 맵 나오네, 이제. 개거지같은 모기도 나오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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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. 안녕. 안녕. 어렵게 디자인을 해놨네 아 미친 설계 미친 게임 어? 번개만 좀 볼래? 아아 제발 진짜 미친 설계 저거 번개 써야겠다 납작해져 흠 흠 흠 흠 안녕하세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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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기 왼쪽에 뭐 있지 않을까? 아 뭐 없을 수가 없게 생긴 배빈들 야야야야 흠 아니 미친 저기 분명히 들어가는 길이다 저 아예 벽섬이구나 저거 아예 벽섬이구나 저거 아예 벽섬이구나 와 개 어렵네 야 왜 스킵 안해줘 말이 길어 이거 스킵 구앤 안한 것도 분명히 꼬우라고 스킵 안 만들었다 확실함 확실함 그래도 번개먹음 번개이듯 아 아 아 아 아 야아아악 야오활 구송 야아악 휘야 헉 흰 흰 약 약 흰흰 흰 약 흰 오올라 와의 와의 미친 흰 흰 흰 흰 흰 오오요 흠 흠 으흠 흠 흠 아 꺼수 흐은 흠 흠 야 흔owanie 흠 흠 tá 아어어 az 서울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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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예상을 못했어 으아 고개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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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1 흠 흠 흠 흠 흠 왜 안 뒤져? 아 쟤가 안죽지 아 쟤가 안죽지 아 예 N 흠 네 삐 아 으아 으아 으 아 으이 으아 야 일로와 평화 그 자체 와 아이 또 뒤져 빨리 저로가 뒤지라고 그래 잘했어 으아하 야 이거 어떻게 내려가는거지 저기 진짜 아무것도 없나? 아무것도 없을리가 없지 아니 아무것도 없을수도 아 아 아 흠 약 약 흠 약 약 흠 흠 아잇 약 약 그러면 당연히 이 흠 여기로 들어가는거겠지 흠 약 흠 약 약 흠 흠 약 흠 흠 하하아 진짜 맵거지하네 흠 흠 약 약 약 약 약 흠 흠 약 약 약 키 잘못눌렀다 흠 흠 흠 흠 으어어 흠 약 흠 흠 흠 흠 흠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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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inter 흠 흠 맵 진짜.. 바닥이 없는 동굴 흠 아 바닥이 없는 건 개발자의 악이겠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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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a 잘 싸운다 흠 흠 을 흠 흠 흠 흠 2시간째 소감이오? 개어렵네요. 아니 근데 의외로 신경써서 만든 게임만 해. 꼴받기하는데 신경썼지만. 오야. 아 안돼. 다 지나가 놓고. 법흥화. 법흥화. 피할 수가 없다. 피할 길이 없습니까? 네. 아이씨. 점프 조금만 길게 누르면 머리받고 떨어진. 다시 작업 좀 해봤는데요. 으악. 으압. 다 Bud. 응 이렇게 잘했어. 아이씨 이게..이게 왜 떨어져 안돼 밀지마! 아니 세이브 포인트에서 저러는거는 개나뿌네 진짜 여기 점프 너무 칼타이밍이다 아 이거 앉아서 점프하면은 흠 흠 야 머리를 들박겠구나 아이씨 어... 흠! 얍! 약! 약! 약 약! 흠! 약 약 약 약! 약 약 약 약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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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! 도라인가? 뭔데 이거..잠깐만. 야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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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략! 흠! 마지막 원신 어딨지? 여깄나? 아 잠깐만 아 원신 찾아야 된다 바늘투성이동군 아이씨 아이씨 결계인가 아이씨 장난해 꼴밖에 안해 아 잠깐 흠 흠 흠 야 야 야 야 흠 흠 흠 흠 흠 흠 야 야 아이 미친 아 맵을 맵 좀 그 자식 만들지마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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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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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 이거 흠 진짜 어렵네 아이씨 흠 흠 흠 흠 으아아아아아 너무 어려운데? 쟤 불쌍한 표정 짓는다 흠! 소리야! 소리야! 아 이거 어떻게 해.. 흠! 흠! 으아아아아아악! 흠! 뭐야! 소리야! 흠! 소리야! 아이! 으아아아아악! 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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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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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어렵다 근데? 으아앙! 있어ск Stein péri Spring 흠... 흠! wh küçzo! яр search fus ją 욱 이게 안품 RDTE 어. 이게 champ은? 이렇게 하면 consultant Bahia 흠! 야 밀지마! 밀지마! 밀지 말라고 이씨 납작한 애들을 튕키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흠! 이 게임 쓸어나면 재밌긴 하겠다 소리야! 소리야! 좋아아C 약! 약! 후아아아아아악! 너무 어려운데? 흠! 흠! 소리야! 오랏! 오랏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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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밀지마세요! 밀지마세요! 와아아아아아아악! 야! 야! 예! 오랏! 소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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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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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어디갔어? 우주로 날라갔어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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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랏! 오 야.. 소리야... 오 야.. 마지막에 없는거 아냐? 으아악 왜요.. 왜요.. 밀지 마세요. 으항 emergen behaviなら 으아앗앗앗앗앗앗앗앗앗I 윽울왕앗앗앗앗ý 아앗앗앗앗앗앗야 ques x2 또 뚫려 ㅇㅇ 아악 야 진짜 박밀면 미치겠다 으아악 으아악 야 흠 크 으어 흠 소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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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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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밀면 등으로도 밀고 진짜 으아악 크 으아악 흠 흠 흠 흠 흠 뒤로 빠지는 건 앞으로 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. 그만 말고 이씨. 개판 났네. 나 손 밀어주어. 바베. 우주가서. 아니 날 낚았어. 왜 갑자기 점프렉이 줄어들었지? 이유를 모르겠네. 에어 개발량. 점프 너무 잘하는데. 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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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sanaki. 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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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 소리야 나는 잠시 하이 봄 하이 보raph 나 야. 흠. 아 씨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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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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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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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목숨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. 재시작에도 목숨 수고밖에 안줄건데. 흥이야 흥. огр이죠. 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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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 ... ... 해옵 derni 꺼져꺼져꺼져꺼져꺼져 1스테이지부터 다시 시작해라 애송이 그러면 목숨은 많아지겠지만 야 왜 점파네 아이씨 아이고 아이 댕기아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1년 피가 얼마나 남았을까 아 왜왜왜왜왜왜왜 왜왜왜 왜왜 왜왜 왜왜왜 이게 점프키지? 아 아깝다 아니 두부 없이 어떻게 올라가 이걸 야 이거는 방어 곱신 너무 어렵다 아 나 근데 번개 하나 있네 번개만 좀 볼래? 흠 흠 흠 흠 흠 흠 소리로 번개 썰 쓰면 되겠다 엥 흐흐허헣 흠 흠 흠 흠 흠 흠 야야, ya야. 흥 흥, 흥. 흥 흥, 야흥. 다른 폰게더 폰게 게이지 다 채우면 번개라도 리필해줄 줄 알았는데 번개는 왜 있는거.. 게이지는 왜 있는거지? 원신없나? 와 와 와 아이씨 흠 야 흠 흠 흠 흠 흠 흠 야 아.. 저발 하 씨 좀 올라가요 흠 흠 흠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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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야 흠 흠 흠 흠 야 야 야 야 와아 아아 포스트잇을 저다붙여오네 흠 흠 야 야 흠 흠 야 야 흠 흠 거자네 씨 야 야 야 야 흠 흠 흠 흠 흠 저 어떻게 들어가? 흠 흠 흠 흠 흠 저기 들어가 봤자 어차피 번개밖에 안줄거냐 안 들어갈래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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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 찾는게 아니라 그냥 내려가는거거든요 난 흠 흠 흠 흠 야 흠 흠 향 흠 엥? 신발 있으면 안 맞네? 근데 신발 있으면 이제 저 좁은 데로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으... 너무 춥다 옷 좀 입어 이씨 이만큼 추우면 옆에 오랑캐는 없을지도 몰라 걔네들은 알몸이거든 몰라 그딴 거 가드 개설하네 와 이거 어떻게 피하냐 야 야 야 야 야 흠 야 야 야 야 하 개 잘 잡네 와 씨 야 야 흠 흠 야 흠 흠 흠 야 야 진짜 개고부드림 으아아아아아 야 야 김밖에 독초투자국 흠 흠 흠 토 토 토 토 야 야 야 야 토 토 야 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흠 흠 햄 샌이 야 야 야 24시간 가게 문을 연다고 야 야 야 야 야 1시간 뒤 2시간 뒤 으아 으아 어 까쉬 방패 밴 너무 힘들다 세 시간 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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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 으아 으아 야 야 개힘댓네 이거 10라운드 뒤에 더 있어요 번개각인가요? 헬멧 쓰고 있어서 잡을 수도 없고 번개각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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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만 때려 플라잉 오락해다 무료입니다 한글 패치 있는 무료 게임 번개각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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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죽었어? 납작해졌네 번개각인가요? 연수рон 바로 3 2 흠 흠 야야야 그만 때려 맵 끝까지 휴즈벨 히어! 토! 토! 히어! 토! 토! 히어! 아아아아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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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헥! 토! 너 어떻게 잡히고? 나 어떻게 잡아요? 훗! 토! 히어! 이렇게 잡을 수 있네. 이렇게 잡는거 맞나 근데? 뭐야 시프트 스테이지가 끝이 아니잖아 그만하자 엔딩 내려보자 아 근데 엔딩 어디가 엔딩이야? 일단 꼽아서 뭐야? 메뉴 버튼 뭐야? 에스 시그널 안되는데요? 나가죽으렴 스페이스바는? 볼륨이 왜 이렇게 커 이 게임 그냥 반짝 똥캠일 줄 알았는데